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아까 초기부터 여기까지 왔어요. 주화 함께 산책할래요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여기가 너무 많아요. 계속. 좀 더워졌네요 계속 걸어볼까요? 지금 있는 길이죠? 그죠? 사람이 보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 여기는 아마 부자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역시 빌라네요 빌라 여기서 모여있는 그 풍경인가 아프지 않아요? 다음에 몬테니콜라 걸어볼까요?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수선하네요 그죠? 오 역시 아이고 역시 수선하네요 이거 어디까지 가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럼 좀 더 빠르게 걷고 싶으니까 이따 봐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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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있네요 조금인가요? 운동하면 아마 그렇게 힘들지 않겠지만 운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되게 지옥 같은 계단일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재밌어요 재밌어요? 재밌어요? 이렇게 이런 동영상 좀 댓글로 알려주세요 드디어 계단이 끝났습니다 저도 좀 빠르게 갔으니까 이렇게 후 됐는데 어디로 가는 곳인가요? 아세요? 네 곧 도착하겠습니다 이거 이거였어요? 여기 여기 뭐 본 적이 있나요? 네 뭐 저는 그 안으로는 그렇게 가고 싶지 않지만 밖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voilà 덤도 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? 어디로 갈까요? 어디로 갈까요? 소비로 갈까요? 준비 다 됐어요 예 벌써 더 남네요 저 사람이만 왔어. 그런데 뭐 여기도 나쁘지 않은데 그렇죠?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에요. 이런 동영상 좋아하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거나 좋아요를 누르거나 하면 저도 기쁠거에요. 그리고 뭐 다시 할 수 있겠죠. 그럼 다음에 봐요. Au revoir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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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